안녕하세요 어방거리에요 입춘은 지났다고 하나 너무 이른 봄 기력이 좀 딸리나요? 새 봄 새 기운을 가져다 줄 쭈꾸미 샤브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와 비슷한 쭈꾸미 된장 육수에 봄냉이, 봄똥, 시금치, 새송이 등 봄 야채들과 함께 먹는 쭈꾸미 샤브 쭈꾸미는 오래 삶으면 질겨지니까 몸통과 다리를 분리해서 다리 먼저 살짝 익혀 먹어요 추운 겨울을 이겨낸 봄나물과 함께 먹는 쭈꾸미 샤브 이 계절에 쭈꾸미는 알이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먹물이 가득하거나 머리도 한번 먹어볼까요? 먹물이 가득한지 하얀 쌀밥이 가득한지 요건 오만둥이라 불리는 미더덕 아 없어 없어 잠비였어 하마터면 집 나갈 뻔 계절 별미 쭈꾸미 샤브와 함께 새 봄 새 기운 가득 담아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